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자택에서 몇 번 만났다라고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택에서 어떻게 만난 건지를 두고도 관심사가 커집니다. 함께 보시죠. 대여섯 번 정도 집에 가봤다 할 수 있나. 대통령실 2021년 고위 당직자 등을 통해 두 번 만났다. 자택에서 만난 건 그들이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친분이 있어서 오게 된 것이 아니다. 별친분 없는 사람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저 같은 각종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입장을 냈는데 함께 보시죠. 헛소리를 해대는 사람의 말에 신빙성이 있느냐. 너무 말이 안 되는 말만 떠든다. 각종 주장도 헛소리다. 고위 관계자들은 격앙된 상황입니다. 격앙된 상황. 헛소리 해대는 사람. 헛소리 해대는 사람. 별친분 없는 사람. 과장된 사람. 실책 없는 사람. 정과도 있는 사람과 용부인은 왜 이렇게 많은 통화를 하신 겁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정치권의 구조적 모순이 좀 있는데요. 새로운 시각에서 좀 보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권의 주요 인물들하고 접촉을 했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은밀하게 접근하고 그것이 비공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공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와 직접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에서. 그리고 경선이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것이 필요에 의한 어떤 매력적인 어떤 거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단둘이 만나야 된다. 이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캠프에 있었던 아주 가까이 있었던 캠프 당직자라고 하더라도 명태균의 존재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후보 당사자하고 주변 인물의 사적인 만남들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명태균 포비아가 일어날 정도로 명태균을 알고 접촉했던 정치인의 경우는 기피증이 결릴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적으로 주고받았던 부분들을 저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돌출 행동을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인물이고 또 허황된 인물이다. 그런데 저 사람을 왜 그러면 당사자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분들이 왜 직접 만났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다 보면 수많은 허풍쟁이들이 만나게 되는데 수많은 허풍쟁이들 속에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거든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을 만났을까라고 보면 저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여론조사 여론조사 그걸 통해서 자기가 무슨 흐름을 읽고 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하면 그 호기심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저는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오신환 의원님 오신환 의원님은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핵심 참모였잖아요. 핵심 선거 캠프에 정말 역할을 하셨고 그때 이제 부시장도 하셨고 보궐선거가 일어날 때는 저는 저도 후보자의 한 명으로서 했기 때문에 캠프의 전반적인 것을 제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명태균 씨 보셨습니까? 캠프 안포에서 저는 전혀 본 적이 없고 저는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저 이름조차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초유의 상황인데 김영선, 오선의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기된 의혹이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떼줬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아닙니까? 단순 허풍쟁이일까? 실체가 있는 비선 실세냐를 두고 정치권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허풍쟁이일까?